어? 바람부네? 안녕하세요. 낚시왕 비룡입니다. 네,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생활낚시 끝판왕인 구멍치기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. 한번 어떤 구기가 나올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태비. 손맛을 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로드는 베스트 전용 로드를 가지고 나왔고요. 심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작은 우럭이나 롤레미에도 손맛을 좀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, 다음. 스파이트에 잊지 못하네요. 이번에는 두가비 휘톱을 보니 뒤에 있는 거군사의 유럽을 온다. 먼저, 이곳이 있는 중에도 오는 베스트 전용 로드를 unless 잡았을 수 있을 것을 알아봐요. 이제 무척 두 가지가 이런 사람은 고르기인데 이곳은 위치한 유도가 왜요? 그렇게 되어서 아니면 안하나 아니다 예쁘세요 지금 요새 액아 전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예, 한 오오오 으 으 아 아 너무 애긴 돼 으 으 으 으 으 좌측에 살살 도르락 시킴 없어서 아니 기회를 잡았습니다 와 뭉개진거 뭉개진거 아무튼 야야 퍽퍽 예 다음 아 바다 정말 예쁘네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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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어지면 철수하겠습니다 나 오늘 큰거 봐라고 온거 아닌데 진짜 안되는다 그냥 아 영상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받아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